그런 거 왜 봐? 이번이 수십 년 만에 보면 슈퍼블론 등이라 진짜 특별하거든 올해 2010년 거 놓치면 아마 엄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걸 빨리 사와야겠다 사오면 마실 거지? 닭 한 잔만 엄마랑 같이 하자 알았어 진짜지? 데이트도 할게 엄마 엄마랑 같이 갈래? 같이 가자 알았어요 됐어 엄마 혼자 갔다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맛있게 뵙습니다 슈퍼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